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완패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코너에 몰리는 형국입니다.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 정진석 비례의 유지. 법원 이준석 가처분 모두 기각 중징계의 가능성. 법원 개정 당원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없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법원 인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죠. 지난달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뒤 국민의힘이 당원을 개정해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키자 제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3차 가처분은 지난 9월 5일 전국위원회 당원 개정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였고 4차 가처분은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였죠. 5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6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3차 가처분은 각하, 4차 가처분은 각하 및 기각, 5차 가처분은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문제가 없다고 본 가장 큰 이유는 개정 당원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주장처럼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원을 의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당원 개정이 동기에 불과하고 그 적용 대상이 이 전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의 근거가 된 개정 당원에 문제가 없는 만큼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 집행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